겨울에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로 축제 준비가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태백시 문화재단 축제 운영팀 김태진 주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임님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눈축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 본 행사는 1월 27일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월 31일 화요일까지 개최되며 아쉬워하실 관광객분들을 위해 눈조각 전시는 2월 5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태백산 눈축제는 이상한 동아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로 낙동왕의 발원지의 항지음목과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눈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눈조각들이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진행되는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와 이글로 카페 운영, 다채로운 공연 및 관광객 노래 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형 눈 미끄럼틀 및 너름설매 제형과 연날리기, 추억의 먹거리 그리고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먹거리 및 특산품 타운과 임시상과 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지음목에서는 이상한 동아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관 조명과 유동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축제 기간 동안 항지음목 피아노 무대에서 다양한 야간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겨울에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1월 기온도 높아서 눈과 얼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예선만큼 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속적인 인공눈 제설 작업을 통해 필요한 눈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눈조각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관람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아주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김태진 주임이었습니다. 자연gunta